1. 조선의 자존심 청업세 역시 조선의 자존심이고요 어.. 카타나 영웅? 다태쪽 카타나 영웅도 카타나 아무리야 다태 가문의 자존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이런건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! 처음부터 괴성을 지르는 차곡합사 뭔가 아주 아까전에 진판이 매우 열받아보입니다 현재 제3경기 차곡합사 VS 다태 카타나 영웅입니다 참고로 다태쪽 카타나 영웅이 숫자가 더 많아요 숫자는 120명 그리고 차곡합사는 90명입니다 역시나 영웅처럼 뭔가 머리에 많이 달고 있네요 신기한걸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일단 갑옷부터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영웅답습니다 차곡합사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자 반자이를 쓰고 돌격 시작 갑니다 점프 시작 갑니다 갑니다 엄청 밀립니다 정답 정답 오늘의 역시나 전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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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아... 밀리네요. 이야... 여기 비교적 약하게 만들어진... 조선유닛은 안되는건가? 이번에 패치로 조선유닛이 하향이 됐다고 하더라구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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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